예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개념, 또 인터페이스의 문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인터페이스의 실질적인 쓰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 예제인 계산기 예제에 인터페이스를 한번 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로 삼을 이 계산기 클래스가 아주 거대하고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작업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계산기를, 계산기 클래스를 만드는 개발자가 있고 그 개발자가 만든 계산기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용한 것을 구현하는 개발자 b가 있다고 할 때 이 두 명의 개발자, 즉 카클레이터 클래스를 만드는 개발자와 카클레이터 클래스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자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카클레이터 컨슈머라고 하는 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로직이 들어있는 이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를 봅시다. 자 카클레이터 데모, 더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자 이 클래스는 어... 가짜 클래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쨌든 계산기를 계산기를 계산기 클래스가 필요하고 이것을 사용한 클래스가 필요한데 지금 저는 이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계산기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3개월이 걸린다. 그럼 3개월 동안 사용을 하는 쪽에서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용하는 쪽에서 이 계산기 클래스에 대한 가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짜 클래스는 뭐 setOperAn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이 값들은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sum, aver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나오는 리턴값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계산된 결과가 아니라 그냥 60과 20이라는 값이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더미 클래스 즉 모조 클래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 calculator consumer라고 하는 그 모조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래스는 그 클래스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로직이 잘 만들어져서 나중에 3개월 뒤에 자신에게 인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냥 가짜 클래스를 만들어서 나머지 로직을 쭉 만들어서 완성시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산기가 끝나고 자 사용하는 쪽에 구현이 들어가야 되면 두 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계산기가 계산기에 대한 어... 작업을 하는 동시에 사용하는 쪽의 작업이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어... 같이 프로젝트가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이론적으로는 두 배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더미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일단은 calculator consumer 즉 calculator를 사용하는 쪽의 로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3개월 뒤에 calculator 클래스를 만든 개발자가 개발을 완료하고 그 클래스를 우리에게 인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어... 여기 예제를 보시는 것처럼 컨슈머에서 더미로 만들어서 사용한 클래스는 setOperAns를 할 때 3개의 값을 받습니다. 즉 3개의 값을 가지고 sum을 하고 average를 할 수 있는 클래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인계된 calculator라는 구체적인 실제로 동작하는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setOperAns는 left와 right의 값을 받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P 연산자가 색 2개인 어... 2개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클래스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인계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더미 클래스를 더미 클래스를 카클레이터 실제 클래스로 교체하게 되면 자 우리가 가상으로 만든 우리가 모조로 만든 setOperAns는 3개의 값을 받고 이 카클레이터라는 실제 클래스는 2개의 값을 받는다면 예 뭔가 동작에 문제가 있죠. 예 여기서 일단 에러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대했던 동작이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게 아주 간단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있는 카클레이터의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그것을 사용하는 쪽의 로직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로직이 매우 복잡하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일종의 실패고 이 실패의 원인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소통이 사람과 사람이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약속 자체를 코드 레벨에서 자바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정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하고 더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바로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상호간에 더 엄격한 더 손실이 적은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적은 약속을 서로가 체결할 수 있다 라는 점에 집중해서 인터페이스를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인터페이스를 도입합시다 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칼클레이터를 구현하는 개발자 A와 그것을 사용하는 칼클레이터 컨슈머를 개발하는 개발자 B가 서로 약속해서 합의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칼클레이터블 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이 인터페이스에는 무엇이 정해져 있냐면 칼클레이터 클래스는 셋 오퍼렌즈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 그것은 퍼스트, 세컨드, 써드라고 하는 세 개의 정수 형식의 인자를 갖는다. 그리고 썸과 에버리지라는 메소드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인터 정수를 리턴한다 라는 약속을 개발자 A와 개발자 B가 체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칼클레이터 컨슈머.java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칼클레이터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데모 그 더미 클래스 칼클레이터 더미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칼클레이터 더미 클래스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아까와 다른 점은 칼클레이터블 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즉 상속 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칼클레이터블에 규약되어 있는 것처럼 정의되어 있는 각각의 메소드를 예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칼클레이터 더미에서 칼클레이터블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의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메소드를 실수로 작성을 하면 아예 컴파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약속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칼클레이터 컨슈머는 이 칼클레이터 더미라고 하는 클래스가 더미라는 클래스의 실제 내용이 개발자 A로 부터 잘 구현되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더 안심하고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칼클레이터 점 자바 파일을 구현하고 있는 개발자 A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칼클레이터블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리먼트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의 이 형태대로 예 칼클레이터 컨슈머가 자신의 작업을 잘 하고 있을 것이다 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이 만든 칼클레이터 클래스를 칼클레이터 컨슈머를 만드는 개발자에게 인계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발자 A가 만든 칼클레이터 점 자바 파일에 대한 작업이 끝났고 우리에게 인계를 하면 여러분은 뭘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칼클레이터 더미 뒤에 있는 더미를 제거하고 더미만 제거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인터페이스 칼클레이터블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클래스가 어떠한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멤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명세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칼클레이터블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은 그 명세서에 적혀있는 대로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멤버를 클래스의 멤버를 구체적으로 구현해야지만 컴파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여지를 더 좁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인 겁니다.